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오후 아이들과 함께 물론 오늘 날씨예보에 비 소식이 있긴 했지만 창밖을 보니 짧게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킥보드를 타러 나왔거든요 우리 동네 창밖을 믿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하아빠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타보겠다고 지금 저 멀리 달려 나갔는데요 저기 하아빠 하아빠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킥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킥보드 같지만 정식 명칭이 스턴트 스쿠터라고요 바퀴가 두 개에요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소울이도 저런 송이 타는 것 같은 이런 킥보드를 탔었는데 소울에도 이제는 이 스턴트 스쿠터를 원래는 원래는 이거 못 타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소울이도 8살 형님이 되더니 우와 우와 대박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볼게요 우와 나는 여덟 살 때 이상해 소울이 송이도 해봐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망했어요 오늘 진짜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다음에 제대로 소개합시다 오늘은 맛보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닥실 가겠습니다 인연뽑기 콘텐츠 애들 신났는데 아쉽네 그러니까 엄마 엄마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우와 소울이 너무 귀엽다 핑크다 핑크 귀여워 야 사진 찍어줄게 오빠가 엄마 이게 무슨 춤이야 1 2 3 4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클레오파트라 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인데요 클레오파트예요 클레오파트예요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공주님은 이 집에서 제일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카메라에 우리 집 정말 큰 거 같아요 혹시 그때 그 서핑 사장님 아니세요? 맞죠? 그 서핑 사장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 클레오파트라예요? 파트라예요? 파트라인데 그거는 나랑 친구인데요 아 친구구나 서핑은 몇 년 하셨어요? 100년이에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인형 뽑기하러 가려고 해요 빨리 가자 일단 갑시다 여기가 사실 진짜 돈 잡아먹는 개미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을 말리면서도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이거를 상징을 한단 말이야 키리 쇼핑하는 거랑 양말 쇼핑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볼라방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우와 이거 귀엽다 약간 코끼리 저 얘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 얼굴 좀 봐 얘 양머리 했어 양머리 찜질감 갈 건가 봐 비가 와서 안Spot 오피 대결을 필요해요. 쌈을 쌓아라, 첫 번째 where? 하지 않으면 Dep onei пар cái 배달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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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찍었어야지 소울이가 한 방에 잡았어! 상당히 뭐 써이려네? 아니야! 여기저기! 우와! 소울아 봐봐! 사랑해 줘! 왜? 이래서 집에 인형이 많아 인형 어느 집에 살고 싶어? 인형이 너무 많아 엄마! 아! 아! 어! 어! 오케이! 잡아봐! 자! 아빠가 송이 거까지 핑크색으로 잡아주면 해 줄게, 송이야! 아빠, 잘해! 뭐야? 아빠가 신고해? 있어봐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어머, 이런 헛 손질이 어딨어 저기 좀 파느라가 붙지 않는데 이거 붙지도 못해, 이러면 한 방에 찍을 생각하려면 아니, 보고 있어봐 아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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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거의 됐다! 됐다, 됐다! 뭐! 다시 한 번! 오! 아! 아! 스폰al 너무 슬퍼! 오오! 오오오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야, 쏘pes reca된다, 쏘 ska 야, 쏘게! 일어나 쏘게 일어나! 이제 된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에...お! 아! 됬어, 됐어! 아? 됐다! 이건 됐다! 쏘기야 일어나, 쏘기야 일어나, 이제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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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됐어, 됐어, 아!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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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쏘기 오빠 고맙습니다. 쏘기 오빠? 오빠 고맙습니다. 쏘기야, 행복해? 아니야, 아니. 이거 안 아파요. 근데 예전에 간식 먹기 있었잖아. 어떤 거? 아 맞다, 저거였네. 나와라 역, 시작! 나와라 역. 쭈! 나와라 역. 나와라 역. 아, 얘 이게 뭐야, 곰 반전을 해. 안 돼지. 안 돼지. 나 이렇게 잘 맞췄라고. 나의 실력에 대해서 남규리 씨한테 얘기 좀 해, 지금. 솔직히. 철권 8은 내가 2위지. 진짜? 아니, 이겼잖아, 내가. 남규리 누나도 이길 수 있어? 응. 진짜 잘해. 이에 도전을 받아줘. 많이 뽑았다. 아, 이 소울이가 엄청 잘 잡아. 아이고, 여기 짱우라 씨 탑자들이야, 탑자들. 우와, 대단하다. 보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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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은 뭐예요? 토토. 아니, 토토만. 오블모. 아빠가 좋아서야, 나 모르겠어. 이 탑자들 진짜 이 남겹이. 엄마가 좋아서, 이거. 알았어. 오, 엄마. 와 씨, 또 뽑았어. 야 씨. 그만 뽑아. 둘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자, 소울아. 얼마나 뽑았는지 우리 반짝이들 보여줘. 첫 번째는 이 수달입니다. 아까 여기다 돈 꽤나 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송수달과,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우리의 비결이 시작된다. 야, 진짜. 파고기 시작된다. 직원이 그러더라, 간만하셔. 첫 번째는 이행이다. 안녕, 얼른 집에 살고 싶어.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야, 제발. 파란색 꼬끼리예요. 아,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건 뽑은 게 아닌데. 안송이가 가져온 건데. 그 다음엔 없어요. 얘들아, 오늘 어쨌든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해서 뽑아줬다. 사랑해요, 애. 사랑해요. 사랑하는 만큼 소리 질러.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주말에 이번에도 좀 노력했다. 엄마, 아빠 마음 알아줘. 오늘 날씨가 좀 이래서. 야, 나 피부가 따가워 죽겠는데 이거였다. 급하게 또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안녕. 남귤이 한 판 붙자. 아빠, 이거 구워지는 거랑, 비랑 복통으로 가지고, 막 엄청 흔들려. 김가오고, 두개 쌓인거지. 쌔! 고춧가루